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 놓을게요. 네번째, 결국 우울증에 걸립니다. 리스 생활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사람이 진짜 미쳐버리겠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발전된 개도 아니고 힘은 넘쳐나는데 어디 쓸 곳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이 안 미치고 베기겠어요. 환장하는 거죠. 비록 승진은 못했지만 회사 생활 그럭저럭 잘 해왔었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보처럼 쳐 웃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젠 점점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더군요. 처가 근처라 부를 친구도 없고 그래서 일을 마치면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에 소주 하나 대충 마시고 차에서 자다가 밤늦게 즉 새벽에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부부 상담을 제안했고 같이 갔어요. 이러다가 죽겠다 싶었으니까. 죽어도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걸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꽁꽁이 자식을 위해서다 이렇게 뻥을 까고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상담에서 저한테 혹시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느냐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등등 그 교수가 저한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했죠. 지금 뭔 소리 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출퇴근 편도 2시간 거리로 이사까지 왔는데 정작 처가에서는 도움을 하나도 안 준다.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이랬더니 이 여자가 바로 버럭 소리를 질러요. 자기가 우겨서 이사 온 게 아니고 반대로 제가 우겨서 이사를 왔다는 미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미쳤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 교수도 그래요. 아니 이게 뭔 개같은 소리야? 이런 표정을 보이더군요. 그렇게 겨우겨우 상담을 마친 뒤 교수가 저한테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이러면서 위로를 해줬고 이 여자는 나와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아저씨 말 진짜 잘하더라. 끌끌끌끌 그냥 이게 끝이었죠. 두 번째는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혼 결심 시기 지금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부부겠습니까? 남이죠 남.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둘이 있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 특히 아이 교육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사실 저는요. 여행 같은 거 여럿이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싫다며 거부를 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장모님, 처남, 처형내가 오잖아요. 같이 가자고 합니다. 3박이든 4박이든. 그러면서 자기 시부모님, 즉 저희 부모님이죠. 나 시부모님들하고는 불편해가지고 같이 가기 힘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이 여자가 했던 정확한 워딩은 아래와 같아요. 내가 니네 부모님이랑 함께 갈 수 있는 여행은 당일치기야. 그리고 최대치가 1박 2일이다. 이게 한계라고? 이거였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는 겨우 그런 존재였구나. 당신들이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모르실 텐데 이거였어요. 저희가 이사하고 며느리 불편할까봐 그 지난 7년 동안 딱 한 번 와가지고 식사하고 과일 먹고 바로 가셨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이 여자랑 살면 젊은 지금이야 내가 어찌어찌 버텨내겠지만 나중에 늙으면 동네 개밥 신세도 면치 못하겠구나 이거였어요. 아들은 친구와 지친구 부모님이 있는 가운데 우리 집은 아빠가 돈을 못 벌어 맨날 가난하다 이런 말을 해댔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쁜 내 새끼 아닙니까? 한 번 안아주려고 하면 아내가 그걸 저지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향해 아빠 싫어 저리 가! 이런 걸 교육시키곤 했습니다. 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이렇게 승진도 못하는 거지 정신 좀 똑바리고 차라 이 등신아 그때 했던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라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고요. 한때 결혼하기 전 전여친구와 만나던 시절에 모텔 대시라면 4시간 동안 연속으로 쉬지도 않고 사랑을 나누던 그런 엄청난 성욕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마흔 넘어가지고 몽정까지 했으면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깨질 것 같아. 복잡한 일이 많아서 그래도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났으니까 이왕 일어나는 거야 아침 일어 좀 먹고 가야지 싶어서 밥솥에서 밥을 푸고 고추장, 참기름 넣어서 비벼서 먹는데 그 밥 비비는 소리가 너무 크다며 야 너 지금 뭐하는 건데? 온 아파트에 너 출근하는 거 알리려고 이러는 거야?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왜 상식이 없느냐? 왜 그따위로 사느냐? 이러면서 소리가 안 나는 실리콘 수저를 사다 놓더군요. 정말 치욕스러웠지만 그래도 참고 또 일찍 일어나 그렇게 먹고 출근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릇을 물에 담가두지 않아서 고추장과 참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면 온종일 징징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나한테 고통 주려고 엿 먹이려고 이러는 거야?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물을 틀게 되면 시끄러울까 봐 조용히 싱크대에 내려면 놓은 거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니 제가 뭐 새벽에 깨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갑자기 막 속이 이상하고 매스껍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생각을 했죠. 그래 이제 그만 살자.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가 12년 차 그리고 이혼을 실행하는 데까지 총 3년이 걸렸습니다. 15년이죠. 정말 길죠? 마음 같아서는 그때 당장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죠. 아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이혼을 한 지금도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면 같이 살아줄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조용하게 밥 먹지 말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 청소 같이 하고 말은 같이지만 늘 저 혼자였어요. 설거지도 하고 아이랑 놀아주고 공부도 봐주고 하면 아직 늦진 않았어. 내가 다시 같이 살아줄게. 이딴 말을 합니다. 근데요. 이제는 제가 싫습니다. 거기 지옥 아닙니까? 작년 10월에 협의 이혼을 했고 이제 조정기간도 끝났어요. 법으로 인정받은 총각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신이지만. 이렇게 15년의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았는데 가슴 아프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개뻘!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좋아. 미쳐버리겠어요. 올여름엔 강원도에 한 번, 또 서에도 한 번, 또 제주도 한 번 이렇게 우리 아들 데리고 여행이나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뭐 지나 보니까 그래요.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이혼은 비교가 안됩니다. 100배는 더 힘들었어요. 나이에 맞춰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결혼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같고 후회스럽지만 그보다는 왜 좀 더 일찍 이혼하질 못했나 이게 더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이혼이 확정됐던 날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내 새끼가 그런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에미라는 년이 그거를 몰랐다. 내가 죽일 년이다. 이러면서 당신 가슴을 치셨어요. 쾅쾅. 그런데 이건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마음이 여리고 눈물도 많은 분이라 이런 반응을 예상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진짜 의외였어요. 늘 강인했던 분이고 흥분도 안 하고 화도 안 내는 분이었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거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특히 과거에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이때 통곡을 하는 엄마 옆에서 무뚝뚝한 표정과 목소리로 남자가 나라를 지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내 자식이 이런 걸로 엄살 떨지 마라. 이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뭔가가 달랐어요. 살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살기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도 없이 주먹을 꽉 쥐시고 부들부들 떠는데요. 그러다가 끝내는 다 죽여버리겠다며 벌떡 일어나시는 걸 진짜 어머니랑 저랑 함께 온몸으로 겨우겨우 막아내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야. 이러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진심이고 진짜 사고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를 생각하셔야죠. 이러다가 만약 아버지 잘못되면 엄마 절대 단 하루도 못 사는 분이고 저도 마찬가지. 제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등등등. 거의 뭐 한 시간 넘게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요. 또 몸은 힘든데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뭐 이게 끝입니다. 힘들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래도 더 많으니까 힘내서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볼 생각입니다. 자극적인 제목 정말 죄송하고요. 또 여기 계신 형님들은 항상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와 진짜 뭐 한 편의 개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제가 눈물이 다 나오네요. 그래도 이제는 희망이라는 게 보이니까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예 2번 형님 저도 돌신된 지 몇 년 된 사람인데요. 맨날 회사 집 회사 집으로만 10여 년을 살았고 집에 도착해도 형님처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낮에 지가 처먹은 설거지값, 빨래, 택배 정리 등등 화나죠. 한마디 합니다. 넌 도대체 낮에 집에서 뭘 하냐? 물어보면 바쁘대요. 뭐 하는데? 처자느라. 그래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10년 만에. 이 사정 다 말하면 어우 진짜 거짓 같아요. 여하튼 형님도 축하드립니다. 댓글 저도 10년을 살면서 전업 아내한테 아침밥을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제 첫 생일 때 말이죠. 저녁은 1시! 아니 제 퇴근 시간이 몇 시인지 뻔히 알면서 늘 그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자기 오늘 밤에 뭐 먹을까? 아니 낮에 장도 안 봤으면서 묻기는 왜 묻고 지랄이야? 아? 제가 장 다 보고 올라가요.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나는 괜찮다. 난 어른이니까. 근데 애들한테는 제발 좀 다양하게 먹여라. 뭐 하는 거냐?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도 맨날 똑같은 반찬의 나물이 끝입니다. 고기가 안 올라와요. 애들한테도. 냉장고 청소 단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곰팡이 펴 있는 음식들 제가 두고 봤거든요. 이게 언제 치우나 하고 안 치워요. 결국에 다 제 몫이었죠. 결국 이혼! 3번 아이고 애초에 정신병 걸린 여자랑 결혼을 했던 거군요. 야 사람이 저러고 어찌 살아갑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부처 예수도 사지를 찢어놨을 거라고요. 여하튼 이런 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헤어지신 거예요. 4번 내가 진짜 웬만하면 이혼해라 이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거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건 이혼을 한 게 아니라 탈출을 한 겁니다. 탈출을. 5번 야 딱 필체 이거 하나만 봐도 머리가 정말 좋은 분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손해 같은 건 안 볼 사람 같은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별일이다. 덜덜덜덜덜 이제라도 아들이랑 알콩달콩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가전제품도 그렇고 밀키트 같은 게 워낙에 잘 나와서 남자 혼자 살아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요. 마음의 행복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7번 예? 뭐? 안 쉬고 풀로 4시간 동안 했다고? 지리는구만. 아니 그 전여친이랑 결혼하지 왜 그랬습니까? 끌 끌 끌 끌 8번 나는 여자고 진짜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이긴 한데요. 남자들 말이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본인이 열심히 아니 새가 빠지게 일해와가지고 벌어온 그 월급을 도대체 왜 자기 마누라한테 다 주고 관리를 하라고 하냐 이거지. 경제권을 넘기면 그 순간부터 이미 싸움 자체가 안 된다는 거 모르네? 지금 이 글을 읽는 세상 모든 청각들 꼭 알아야 돼요. 네 월급 통장 마누라한테 넘기면 그때부터 바로 지옥이 시작되는 거라고. 대립글 저 같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넘기고 용돈을 받아 쓰는데요. 불만 같은 거 아예 없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사는 그만입니다. 돈 관리라는 걸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족들 모두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똑똑하고 알뜰살뜰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맞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싶어도 마누라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관리를 잘하면 마누라한테 맡겨야죠.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게 바로 가족이고 사람 사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보 오늘은 그 고기 좀 하... 진짜 다행이다 라는 말 말고는 다른 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삼삼 풀업 스탑 럴커에게 걸리면 아칸도 뒤진다. 감사합니다.